그러면 나 안에서 좀 자고 있으면 돼? 언니지? 네가 초대해줬으니까 네가 세팅해야 될 거 아니야?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 이걸 좀 피자, 언니. 아니, 보고 있으라며. 여기 앉아. 캠핑홈에는 그런 데 앉는 게 아니지. 아휴. 어때? 어우, 좋다. 이것도 피셔. 아, 이거 필 수 있잖아.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 그리고 테이블. 테이블. 여기다 이렇게. 오, 뭐야, 뭐야? 언니. 아휴.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 언니 다 됐다. 쉬어. 쉬셔. 쉬셔. 앉아, 앉아. 앉으셔. 앉으셔, 앉으셔. 아이고! 언니 거기다 잡아.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 쫄쫄 언니. 아니, 나무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언니 이거 끼고. 자기가 빨리 뭘 하겠다. 어쨌다 뭐 이러던 거 아니야?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 언니. 나 부르지 마. 왜? 예민해지셨어? 이거 어떻게 깠어, 언니? 언니, 왕끄. 아휴, 진짜 손 많이 간다.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 A few moments later. 언니가 썰란님이 더 바쁘신 것 같아. 아니, 아니 나보고 앉아 있으면 너가 다 하겠다며. 언니. 언니 앉아 있잖아, 지금. 아휴, 씨. 거기 구워? 응? 어떻게 해? 좀 해! 아니, 그러니까 좀 해! 말, 말만 하지 말고 좀 해!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 그러면 좀 수도 한 번 씻고 와? 이거? 어, 씻고 와. 아니, 근데 이거 안 씻고 왔어? 어, 안 씻고 왔어. 안 씻고... 미치겠네. 아, 뭐 한 거야? 아니, 도대체 뭐 한 거야?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거 보고는 있어야지. 이렇게 고생을 했다.